영등포구와 동대문구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영등포구 229번 확진자는 증상을 느끼고 성해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구체적인 동선과 접촉자 등에 대해서는 보건 당국과 함께 현재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동대문구 212번부터 216번 확진자는 용신동 에이스 희망케어센터를 통한 감염으로 추정되고 217번부터 219번 확진자는 감염 경로 미상입니다. 또 210번, 211번 확진자는 204번 확진자의 가족, 220번 확진자는 용신동 에이스 희망케어센터를 이용한 198번 확진자 가족으로 가족을 통한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확진자는 모두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원으로 입원 조치하고 확진자 거주지와 방문지, 주변 방역을 완료했습니다. 13일 오전 9시 기준 영등포구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29명, 동대문구는 220명입니다.